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15연패시 구엔진 차 다 삭제한다. 구엔진 차 다 삭제입니다 이거. 잣됐다. 앉으시오. 할 수 있겠어? 자 일단은 진룸인 텐션 계속 하려고. 잘 보세요 일단 옆에서. 옆에 앉으세요. 여기 옆에 앉으십시오. 자 잘 보십시오 이거. 이게 어떻게 해야되냐면 막장 오드가. 잘 보세요. 제가 이렇게 막장 오드의 7명 경력으로서 찬스 카드 보여드리겠습니다. 찬스 카드로. 아! 와. 아프다. 일단 넌 어떻게 따라가야 돼. 오케이? 최대한 최대한. 넣어야겠다. 어! 미친 요렇게 타면 되지 응 요렇게 타면 돼 자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벌칙이 너무 많다 아 진짜 인간적으로 벌칙 나에게 안 들었어 나에게 안 들었어 나에게 안 들었어 나에게 굴지야? 나에게 굴지 안 했구나 아 아 그래 세계돈 다 빠지냐 아 런너들 다 따라가야 돼 런너들 다 따라가야 돼 런너들 다 따라가야 돼 아 주장 아니 주장 안 되겠어 저 최선이야 아니 저 최선이야 어우 못 써요 주장이라니요 저 존나 최선다 했는데 주장 아니 기다리 두 번 쩌다 주장 나 완전히 한 번 쥐하고 주장 주장 한 번 날렸으니까 내가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 아니 못 이겨 주장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아 자 구현배 화이팅 이겨 아 여기만 따라가세요 그냥 반드시 쓰겠어요 빠른 으으으으 오우 오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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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하아홉하압ㅋ 아아홉하핳하 아아홉하핳하핳하 아흐아홉핏핳하 당신그 형들이 입게야돼요 아흑핳핳핳하 아이오이히히히히히히 한파만 있는데 한파만 몇다섯파만 두개 맞잖아 바가지랑 한파만 있는데 바가지랑 한파만 있는데요 자 룰렛 돌리세요 뭐 룰렛을 뭉치냐 타겟 돌려 데뷔 도 좋아요 하지마 옆에서 그런거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좋아요 바꾸만 도 안해 안해 도 도 빛게 자 갑니다 집중하세요 빛이 높아야 돼 이제부터 룰렛 못해 지금은 이제 게임중에 룰렛 안해도 돼요 지금 가버리기 못한다 지금부터 게임중에 룰렛 안돼 빨리 도움 가야 돼 아 런너랑 같이 도둑하네 안 낯기네 알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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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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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막다랐어요 알키 습관으로 쓸까봐 아깝거든요 다른건가요? 제가 빠릅니다 인더스트 형들 평강좀 많이 해주세요 이왕 이렇게 또 보습을 밀어주고 하면 평강좀 많이 해주면 저도 보습하죠 평강좀 많이 해주세요 피아 고맙고 열 열 빠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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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놔 깜짝놔 설마 이긴다고? 설마 아 괜찮아요 사회적이 좀 크지만 괜찮아요 뭐야 잠시만 이거 죽겠는데? 설마 얘네 설마 빠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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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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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kemon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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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 빠밤 빠밤 js 빠밤 빠밤 참 아 여섯 명 넣으면 되고 저혜진 선수가 여섯 명이 있다 보니까 뭐 둘째를 모르겠는데 저혜진 선수가 눌렀어요 아니 그냥 눌렀어요 자동 아이키 자동 아이키 맞아요 이거 자동 아이키예요 자동 아이키 이거는 상관없어요 입소에 지금 안 한다고 만족할 게 아닌데 차가 더 오히려 큰 거 같은데 입소는 뭐 입소해도 뭐 타격 입을 게 없는데 차는 날아가면 다 퍽퍽한데요 당신 예 정신 차려야 돼요 파이팅 스물아홉 강진우 차 부엔진 다섯째 하자 백패님 자 이네면도 가능성이 쉽니다 어 우리가세요 우리가세요 이따가세요 우선 부리고 와요 이리 와요 여기도 점프 들이면서 한 번 더 점프 들이 살짝 한 번 더 살짝 한 번 더 살짝 제가 찹뒀어요 오케오케 오케잘 오케잘겠어요 도망가 도망가오 지넥기 닫지마 조긍조긍조긍조긍 지넥기 안타는거 오케이 빨리있으면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서 지넥기 닫지 말고 빨리 갈아 오케이 나이스 오 빨리 부스 전나 쏘세요 이다음에 지넥기한테 욕먹듯이 오 땅 오 Hermo 아 이제 그래서 부스 쓰면서 쩍닫니까 슥포람 이 소리가 계속 어 그 음악 피하기가 나 이렇게해서 얘기 안수 나 원래 이렇게 해놔 이건 진짜야 이거 낚시가 아니고 아 진짜 이렇게 해 나 내 영상 봐봐 진짜 지는게 안타고 이겨 깨비? ize 어째 toler blossoming 막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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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. 하나가 하나가. 그렇지. 오른쪽은 조금 누르고 있어. 오른쪽은 누르고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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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